주꾸만 보름 전해가봐 와! 이야, 이건 뭐냐. 와, 너무 크다. 저 위에 산은 뭐죠? 한라산, 한라산. 한라산인가요? 아... 이제는 제주도 모양이고요. 네. 아..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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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? 한 번. 드시죠, 드시죠? 고맙겠습니다. 자, 이거 전복이. 우와! 전복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. 먹어, 먹어. 너무 많이 먹어. 음! 진짜 맛있다. 음! 팬이야. 나 싸준다고? 네. 정말이야? 네. 엄청 커. 오빠, 또 입은 커. 나 다 못 먹어서. 너 다 못 먹어서? 네. 이거 올라왔다. 다 먹는다. 나까지 온 거야? 저 손을 쉬었어요. 민석이는 현역 군인 같아. 민석이는 뭐 지금 뭐 콕콕해요, 가슴이 자꾸. 어떠냐? 맛있어요, 진짜 맛있어요. 맛있냐? 당연히 태양의 후예 다 봤어요? 네, 저 1연터 다 봤습니다. 그중에 출연한 사람 중에 가장 애정하는 스타일은 누구예요? 저는 당연히 김민석 선생님이죠. 유시진 대회보다 김민석이 더 좋았어요? 아,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아, 여기까지. 아니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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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, 여기까지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냥 하다가 가지 말라고. 달라고 하면 뒤로 돌아가. 다 먹어, 다 먹어. 누구야? 누구야?